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유난히 조직폭력배와 많이 어울렸다.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억 원을 줬다. 그러면서 본인이 수기로 편지도 썼고 또 사진까지 올려있는데 그 사진 자체가 이제 2018년도 11월달에 찍은 거고 또 박철민 씨가 자신이 렌터카 업체 이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였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 사진인데 그걸 이재명에게 준 돈이다. 이렇게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이전에 찍은 사진이고 렌터카 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지도 않았다. 우리 아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지난번 국감에서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전해졌던 이재명 시장 그리고 그 앞에도 과거에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시장실에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찍은 사진들 그 외에도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A씨가 이재명과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언수미도 등장하고 또 안민석 의원도 등장을 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고 언수미와 안민석은 각각 조직폭력배 A씨와 따로따로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이재명에 찍은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과거에 SBS에서 보도한 뉴스에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어쨌든 이재명은 조직폭력배들과 관련이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박철민 씨가 주장한 내용이어서 이게 밝혀지면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진에 대한 진위를 알아서 나중에 이 내용을 폭로했던 변호사와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문제제기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 사건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이재명과 함께 찍은 조직폭력배 사진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는 성남국제마피아파에서 활동했던 A씨로 이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박철민 씨가 A씨를 큰형님이자 자신과 이재명을 소개시켜준 인물로 지목한 그 사람입니다. 박철민 씨는 지금 감옥에 들어있고 A씨가 자주 이재명과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박철민 씨는 18일 공개한 사실 확인서에서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에 국제마피아파 큰형님 A씨가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더 깊어졌다. 그리고 A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미뤄라고 밑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또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형님을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시켜준 것도 A형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A씨는 2007년도 3월 경찰이 성남국제마피아 조직원 61명을 검거해서 47명을 기소했을 당시에 기소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이들 조직원 가운데 2명을 변호했습니다. A씨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A씨와 그의 지인 등의 페이스북에서 A씨가 이재명과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특보 단장했던 안민석 그리고 언수미현 성남시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한밤중에 광화문 천막 앞에 선 A씨의 사진을 올린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A씨가 당시 단식농성을 했던 이재명 지사를 경호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면서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해서 당식 논성을 벌였습니다. A씨 등이 올린 사진들을 보면 A씨는 이재명 주변은 물론이고 국회나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모이는 행사장에도 그리낌 없이 드러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사진에 나왔던 장면부터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장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빨간 원을 그려놓고 이재명을 빼고 나머지 이몰들은 얼굴을 모자이크 철회를 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어깨를 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A씨입니다. 이게 이재명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안에 지금 조폭과 사진 찍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 이 A씨가 지금 연연되고 있는 장면을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친했던 조폭인데 성남국제마피아당 61명이 검거될 때 그때도 함께 검거되는 그 장면을 SBS에서 보도행글을 캡처해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모자이크해서 왼쪽에서 모자이크해서 있는 이 남성이 A씨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수미 지금 현 성남시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성이고 그래서 세 사람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는데 은수미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이 유독 정치인들과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이 A씨가 지금 안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N씨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안민석이 쓴 책으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적은 그런 책인 걸로 보입니다. 안민석 은수미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면 성남의 이재명을 보라 이렇게 글을 뭔가 가지고 이 글이 적혀 있는 띠 같은 글을 펼쳐 보이면서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손카라는 V자를 그리고 거기 동그랗게 칠해진 사람이 바로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사진을 많이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6년도에 이재명이 단식 농성 중일 때 광화문 광장에서 천박 안에서 단식 농성 중일 때 밖에서 새벽 시간에 뭐 지키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찍어가지고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이재명과 단식 농성 할 때도 텐트 밖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경호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이재명은 지금도 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조직폭력배에서 연루되어 있다가 조직폭력배인가요? 하여튼 이 폭력행사로 연루돼가지고 나중에 실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직력형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도 있고 또 이재명은 그 사람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하는 기사까지도 나온 바가 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폭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재명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고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그 이재명 부인과 김혜경 씨와 이재명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통하는 장면에 보면 그 주변에는 왜 그런 사람들밖에 없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유동규와 같은 그런 사람들 대장동 캠프 할 때도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조선일보가 이들이 찍힌 경유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당사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열린 시장실을 표방해서 모든 방문객들에게 100% 집무실을 개방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념 촬영도 응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자 안민석은 북콘서트를 2년 사이에만 국내외에서 100회가량 열었다. 2회 2년 사이에 100회 열었다니까 지금 2년이면 365일이니까 한 700일 넘은데 그중에 100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열었 셈입니다. 안민석은 북콘서트를 이렇게 자주 열었나 책을 그렇게 많이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회 수십에서 수백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책에 사인하고 사진 찍은 사람을 일일이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사람들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수민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시장 취임 직후인 걸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일반 시민으로 생각해서 촬영에 응해준 것이다. 앞으로도 옆에 다른 여성도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A씨는 2007년에 처벌받은 뒤에 그쪽 세계에서는 손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 당원이자 이재명 지지자로서 그를 따라다닌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광화문 경호 사진에 대해서는 경호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을 찾았지만 천막이 닫혀 있었고 그때 페이스북 친구인 다른 지지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단식하고 있을 때 단식하고 있을 때 지켜주기 위해서 찍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실이 틀리는데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 시장을 지지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은 정말 이미 많은 조폭 관련된 사람들이 친한 것 아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판 의원이 사진 한 장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우파 진영에서 자충수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직폭력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 몸 씻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은수미, 안민석 이렇게 주변 주변에 어울린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 석연쳤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해가지고 돈을 몰아주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가게 하고 또 정신피용 강감했다는 소위. 스캔달에다가 욕설에다가 이런 걸 보면 정과 사범에다가 이런 걸 보면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커녕 지금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버젓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철민 씨가 조폭인 자기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